안녕하세요 봄이다 비쳤습니다 네 오랜만에 강의를 찍게 되는데요 어제 굉장히 피곤 하구요 예 일도 많고 그래서 오늘 좀 쉬운 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계속 12월 달까지 이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은 내년에 내년에 하도록 하구요 계속 좀 쉬운 것들만 좀 갖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만들 거는 이제 적게 글씨나 어떤 뭐 이미지는 이렇게 자르는 방법 좀 짤린 듯한 그런 효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헤비투토리얼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헤비투토리얼은 네 오랜만에 Don't Mentions 갖고 왔구요 네 요거에요 여기는 갖고 왔구요 앞으로 여기 있는 것들 몇 개 좀 하죠 네 쉬운 것도 있고 어 쉽게 끝낼 수 있는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에펙으로 왔구요 제가 지금 에펙 집에서 촬영하고 있는데 어 어도비가 최근에 업데이트를 했죠 네 했는데 업데이트 하고 나서 지금 에펙이 안 켜지더라구요 네 무슨 그 첫 화면에 뜨잖아요 뭐 이렇게 그림 같은 거 하고 거기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막 지금 다운그레이드 시켰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 지금 안 보이겠지만 어쨌든 이게 딱 17.0 버전이거든요 여기까지 다른거 다 딴그레이트 했는데 여기서부터 딱 되더라구요 그래서 아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뭐가 뭔지 뭐가 뭔지 모르겠고 지금 플러그인도 다 지우고 죄다 다 지웠는데 아 네 어쨌든 화가 나서 이렇게 하소연 좀 한번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네 메인 컴포지션 만들어 주시구요 자 메인으로 이름 찍고 어 1080 1920x1080 30프레임 뭐 10초는 아니고 뭐 10초 쓰도록 할게요 네 50초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새로운 컴포지션 하나 더 만들게요 자 뉴 컴포지션 여기 이름을 텍스트 라고 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1920x500 으로 할게 500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는 여기다 범위다 픽처 쓰여 낼게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글자 아무거나 내시면 되구요 어 폰트는 되도록 이 두꺼운 폰트를 써주시면 가장 좋구요 집에 갖고 있는 한글 폰트 중에 이 윤고딕이 가장 두꺼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는데 어쨌든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이탈릭 채로 만들어 볼까요 기울러서 해보죠 으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 메인 컴포지션 가서 야 우리 텍스트 컴포지션을 갖고 옵니다 이런식으로 갖고 왔죠 자 이제부터 자르기 작업을 할 건데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텍스트 컴포지션 누른 상태에서 렉탱글 툴을 꺼내 줍니다 렉탱글 툴 누르고 있으셔야 되요 마스크를 씌울 거에요 자 그래서 렉탱글 눌러주고 자 이렇게 밑에 쪽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마스크를 한번 그려주세요 이런식으로 크기는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마스크를 오늘은 약간 핵심이 마스크를 조절하는 방법 뭐 이런거 좀 알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죠 자 이제 단축키로 컨트롤 누르고 티를 눌러주세요 컨트롤 t 자 그러면 뭔가 마스크 이걸 딱 뭔가 테두리가 뜨죠 이거 이제 우리가 마스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아니면 회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에요 이때는 이게 점 같은게 선택이 안됩니다 마스크에 자 이거를 잠깐만 기울어 볼게요 기울이고 자 이거를 이제 빈 공간에 가다대면 이동도 됩니다 마우스 클릭으로 자 이동을 해봅시다 이렇게 자 대강 이렇게 해볼까요 뭐 좀 더 길러 볼까요 이렇게 에 에 자 이 정도로 한번 해보구요 자 다음에 자 이거를 이 텍스트 컴포지션을 복사를 할 거에요 자 컨트롤 d 눌러주세요 컨트롤 d 눌러주시구요 자 우리 마스크를 꺼내서 위쪽으로 보낼 건데요 자 m 눌러서 m 마스크 엠 자 눌러주시구요 자 우리 마스크가 있죠 밑에 자기의 마스크를 선택을 해 주시구요 자 이렇게 하면 이동이 안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t 를 넣으세요 컨트롤 t 자 그러면 우리 마스크 선택이 되죠 네 이거를 클릭해 주시구요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shift 를 누른 상태에서 위로 올려서 어디까지 올리냐 이렇게 잘릴 때까지 자 보이죠 이렇게 잘리는 거 에 여기까지 올려주고 자 그래서 좀 정확하게 맞춰 주시면 가장 좋겠죠 자 또 누르고 shift 누르고 내리고 내리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방향키 있으시죠 방향키 아래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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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없어질 때까지 검은색 선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정도 됐죠 자 이거를 반복 작업을 합니다 자 반복 작업 할게요 자 텍스트 또 복사를 할게요 텍스트 컴포지션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 주시구요 m 을 이렇게 m 에서 마스크를 꺼내 주시구요 마스크를 또 선택을 해야 되요 한 상태에서 컨트롤 t 를 누르세요 컨트롤 t 눌러서 선택을 해 주시구요 자 이거를 위로 올릴게요 자 선택하고 마스크를 shift 누르고 위로 위로만 올려서 위로 그리고 잘릴 때까지 올려주세요 자 잘렸죠 자 그러면 한 적당 위치 딱 선택해주고 이때부터는 정확하게 위해서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서 없어질 때까지 검은색 선이 자 없어졌죠 네 자 다음에 또 합니다 자 복사 컨트롤 d 눌러서 복사해 주시구요 자 m 을 눌러서 m 마스크를 꺼내 주시구요 자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위로 올립니다 아 위로 올리는게 아니죠 자 선택을 해야죠 마스크를 컨트롤 t 눌러서 마스크의 크기 조절을 선택해 주시구요 자 이거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잡고 shift 누르고 위로 올립니다 자 그래서 아마 끝까지 될 거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대강 잡아주고 자 그냥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에서 방향키 아래로 해서 검은색 선이 없어질 때까지 검색 픽셀이 없어질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됐죠 깔끔해졌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거를 다 3d 레이어로 만들게요 우선은 오늘은 앞뒤 이런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3d 레이어를 쓸 거에요 그래서 다 3d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깊이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줄 거냐 우리 드롭 쉐도우를 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번과 3번 설 선택해 주시구요 1번과 3번 텍스트 컴포지션 컴포지션 선택해 주시고 이거를 저는 빨간색으로 해서 구분 좀 해놓을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저는 3번을 위로 올릴께요 맨 위로 맨 위로 자 이런식으로 만들었구요 자 여기 텍스트 1번에 이제 드롭 쉐도우를 꺼낼게요 드롭 쉐도우를 넣고 자 그림자 좀 생겼죠 자 이제 여기 수치를 쓸 건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처음에는 자 65% 이렇게 저는 이거는 제가 정해 온 수치기 때문에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160도 넣고 어 거리를 좀 많이 줄게요 저는 15 를 주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찐하죠 그림자가 내에서 좀 부드럽게 40 을 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좀 더 이제 멀리 있는 그림자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드롭 쉐도우를 복사 랍니다 컨트롤 D 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구요 자 오파시티를 40% 할게요 네 그리고 거리는 한 30 을 주구요 네 너무 진하죠 그래서 소프트니스를 많이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160 을 넣었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 주게 되구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더 만들 건데 약간 위쪽에 있는 그림자도 좀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드롭 쉐도우를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D 누르고 이 드롭 쉐도우 같은 경우는 순서가 맨 위로 가야 되요 네 맨 위로 가서 3번이 맨 위에 있어 지금 보이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음 조절해 보죠 그래서 방향은 마이너스 40도 자 위로 가 있죠 그림자가 자 이렇게 하고 거리는 20 소프트니스 는 70 으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뭐 깊이 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깊이 감을 주기 위해서 이 작업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구요 자 그리고 우리 드롭 쉐도우들이 저기 1번과 2번 있죠 드롭 쉐도우 1번과 2번을 복사를 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구요 자 우리 빨간색 남아있는 컴포지션 있죠 네 텍스트 컴포지션 2번 자 이거를 복사 복사 붙이기 해야죠 이제 복사 붙이기 컨트롤 V 눌러서 드롭 쉐도우들을 붙여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수치를 조절할게요 자 1번은 한 75% 주구요 어 방향은 한 190도 그리고 어 이건 안 건들게요 자 드롭 쉐도우 2번은 음 그대로 가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게 되구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깊이 감을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 3d 레어로 만들었잖아요 이거로 활용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1번과 2번 레어 4 선택해 주시구요 자 p 는 이렇게 p 그래서 포지션을 꺼내 주시구요 여기를 z 방향으로 마이너스 20씩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게 만들어 주시구요 자 3번과 4번 레어도 이건 뒤로 갈거에요 그래서 p 누르구요 자 z 방향에 30을 넣을게요 그럼 살짝의 깊이감이 좀 생겼어요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막 티가 나진 않네요 어쨌든 잘 이렇게 하고 지금 그림자를 좀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직접 그림자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아무래도 미술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수업 진행 사항 러프하게 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키를 좀 줄게요 네 키 감을 이제부터 자 우선 포지션 쪽에 우선 키 감을 좀 주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1초 15프레임 갑니다 1초 15프레임 가서 다 키를 찍습니다 자 포지션 쪽에 키를 다 찍었구요 자 이제 번에 15프레임에 가서 다시 다 0으로 갑니다 자 0으로 가구요 이게 약간 이게 처음에는 정상적인 이게 다 합쳐져 있는 모습이었다가 이 키를 지나가면서 애니메이션 지나가면서 갈라지는 그런 걸 만들어 보도록 할 거에요 자 다음에는 우리 드롭 섀도우에 있던 우리 여기 오파시티 있죠 네 투명도 여기에 키를 줄 거에요 자 그래서 다 키를 찍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찍었죠 자 1번 컴포지션에 드롭 섀도우들 키를 다 찍구요 2번 텍스트 컴포지션에도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에 오파시티 쪽에 키를 찍습니다 자 찍구요 자 U를 눌러볼게요 U 자 그래서 우리 드롭 섀도우들 다 열렸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키의 위치가 좋지가 않군요 자 이거 우리 지금 15프레임이 찍혀 있죠 네 15프레임에 있던 거를 1초 15프레임으로 이동해 줍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15프레임에는 다시 다 0으로 만들어주세요 자 0% 0% 자 그래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모습인데 나가면서 갈라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다 닫을게요 자 U 눌러서 U 해서 다 닫아주고요 자 이제부터 카메라를 넣을 거에요 자 카메라 넣을 건데요 자 카메라 궁금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뉴, 카메라, 카메라는 무조건 3D 레어가 있어야지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35mm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카메라 이 뭐라 하죠 이걸 초점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초점거리에 따라 그 왜곡되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쓰는 표준 랜드 있죠 네 표준 랜드는 50mm이구요 그래서 왜곡이 거의 없고 주로 어떤 때냐 음 평범한 모습들 찍을 때구요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이 에펙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유튜브에 카메라 렌즈에 관한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렌즈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그 효과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에펙도 마찬가지로 다 적용이 돼요 근데 이제 특정한 3D, 그러니까 저는 3D 하는 입장에서 저는 많이 쓰는 게 이거 뭐라 그러죠 줌 렌즈죠 이거 줌 렌즈 80mm랑 135mm를 좀 많이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이소메트릭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이게 약간 저게 줌 렌즈를 쓰면 가까이 있는 걸 찍으면 굉장히 아이소메트릭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런 거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어쨌든 35mm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하고 싶냐면 제가 이 카메라를 회전 한번 시켜 볼게요 회전 시키는데 지금 글씨가 움직이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글자만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커스텀 뷰 들어가서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해외 투토리에서는 보여주진 않았어요 자 이게 카메라가 제가 와이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카메라가 움직이죠 그래서 카메라에 기준점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 글씨만 회전 주고 싶으면 자 이 카메라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눌러서 여기 카메라 보시면 curate orbit null 이라고 있어요 자 이걸 선택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 카메라가 여기를 기준으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걸 넣는게 이 null을 눌러야 돼요 null 자 R 누르고 null에 회전 값을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카메라가 이 null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자 이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회전을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카메라 모습 보면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살짝 애니메이션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15프레임에 가서 여기서 찍고요 회전 값 Y 로테이션을 찍고요 자 1초 15프레임 가서 여기에 조금만 줄게요 마이너스 10도 정도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약간 깊이 감이 있는 카메라 주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죠 효과가 좋죠 자 그리고 여기에 움직임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포지션이죠 포지션에도 키를 찍을게요 우선 20프레임에 가서 찍고요 20프레임이에요 자 0프레임에 가서 이거 최대한 뺄게요 네 그래서 확대를 쭉 해줍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아마 1800대 이 정도 자 여기서 해주고 자 이제 키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F9 누르세요 자 키를 다 잡고 F9 자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서 잡고요 키를 이거를 자 이걸 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쭉 이동시킬게요 아이고야 네 이렇게 해서 이동을 시켜주고 자 이것도 이게 잘 안 보였을 텐데 네 여기 있죠 자 이것도 왼쪽으로 쭉 해주고요 자 제가 아마 빼먹었을 텐데 우리 아까 텍스트 컴포지션에 있는 키들이 있었죠 네 이것도 다 키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잡고요 키를 다 잡아주시고요 F9을 눌러서 이지이지를 시켜주고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는데 혹시 자기 그래프 에디터는 이렇게 생겼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빈 공간에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트 스피드 그래프 들어가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면 이 점에 이렇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잡아주고 이쪽 이 선 같은 거를 잡아당겨줍니다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당기면 애니메이션이 잘 나올 거예요 이렇게 좋네요 됐다 됐다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부터 꾸미는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맨 처음에 약간 왜곡된 형태로 나오다가 돌아오는 그런 거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ew adjustment 레이어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에 turbulent displace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글자가 왜곡이 되죠 왜곡이 되고 여기 사이즈를 25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아 20프레임에 가서 amount를 0을 주시고요 자 세기를 0을 주고 키를 찍고요 그 다음에 0초에 가서 여기를 50 정도 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괜찮죠 이렇게 하고 자 여기도 키감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자 자 키가 잡힌 거를 잡고 F9 누르고 그래 에디터 들어가서 자 이것도 왼쪽으로 다 왼쪽으로 할게요 오늘은 됐죠 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조금 더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글자를 자 여기에 fill 효과만 넣어볼게요 우리 텍스트 컴포지션 fill 효과를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마스크 씌워진 부분에만 보이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위로 쭉 올려서 한 다음에 이것도 색깔을 좀 바꿔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 fill을 복사합니다 컨트롤 C 자 두번째도 복사합니다 컨트롤 V에서 복사해 주시고요 이거를 위로 올려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약간 꾸며지죠 이렇게 더 확실하게 구분이 되죠 잘려진 게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슬라이스 그러니까 뭔가 잘려나간 텍스트를 이제 만들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깔아앉고 굉장히 텐션이 떨어졌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이런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트로로 찾아뵙도록 할게요